우리는 남이가 사랑이 끝나버린 남이가 이제는 남이가 사랑이 식어버린 남이가 우리는 남이가 사랑에 불어버린 남이가 이제는 남이가 다시는 볼 수 없는 남이가 떠나는 사람만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만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나와 떠나는 사람만 이대로 열리는 사람만 우리 사랑이 연기처럼 사라지네 다시 웃을 수 없는가 사랑할 수 없는가 이제는 남이가 다시는 볼 수 없는가 다시 웃을 수 없는가 사랑할 수 없는가 이제는 남이가 행복해 돌아와줘 우리 남이가 우리는 남이가 사랑이 끝나버린 남이가 여기다 해볼까요? 남이가 이제는 남이가 사랑이 식어버린 남이가 셋 넷 우리는 남이가 사랑에 불어버린 남이가 셋 넷 이제는 남이가 다시는 볼 수 없는 남이가 떠나는 사람만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만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나와 떠나는 사람만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만 이대로 나를 열리는 사람만 우리 사랑이 연기처럼 사라지네 아쉬울 수 없는가 사랑할 수 없는가 이제는 남이가 우리 남이가 다시는 볼 수 없는가 돌아와줘 우리 남이가 우리 남이가 우리 남이가 우리 남이가 우리 남이가 liyor 지수 와 진짜 오늘 사실 어희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실 행사가 한 네 군데가 겹쳐졌어요 근데 이 안동 시민 사람들만이 제 수준이 맞아 그래서 다 제끼고 안동으로 왔습니다 이래 이 정도 돼야 가수가 노래할 말 안 나겠습니까 맞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동시민 체육대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서지호와 함께할 수 있는 큰 영광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